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제 라디오 생방송 중에도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헛소리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밤이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에서 힘을 내고 여러분들의 것을 찾고 내 아이들을 지켜내는 멋진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승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밤의 단미로운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섹시한 곡입니다 아름답고 대단한 원더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그 곡 원더풀 투나잇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분들하고 손잡고 다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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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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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